전미 소아과학회와 소아병원협회의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미 전역에서 거의 9만 4천 건의 신규 소아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는 전체 확진자의 15%를 차지하는 것이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제나주와 플로리다주 내 소아 감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속도가 늦어지고 전염성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뉴저지주 교육부는 올 가을 새학기 교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이샤 로스포터 뉴욕시 교육감은 새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가 격리 상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 수업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연방보건당국의 백신 접종 허가는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12세 미만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회장인 리사비오비어스는 식품의약국에 서한을 보내 12세 미만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을 신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고된 11세에서 17세 확진자는 150만 명 정도입니다.